오늘 은혜받고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사단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단에 잡힌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오늘날 오늘까지 문화를 만들고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우리가 입고 먹고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대로 다 문화죠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금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또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7명 랩런트를 항상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모든 성경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내 지식, 내 힘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약에는 성령님이 뒤로 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거를 못 믿으면 그럼 다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해도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이 성경이 가장 큰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때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땅끝까지 그럼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 여세배 누구 앞에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불신자한테 세상에서 세상 앞에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현장에 갈 때 불신자들 앞에 이 세상 앞에 보여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역사를 체험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서유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 내주 일곱 가지 축복 중에 성령 내주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쵸? 신앙 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더 전서의 12장에 그렇게 말씀드려 있어 성령 아니면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를 구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한 명도 예수 크리스토를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토를 영접할 수 있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정의 1장 8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요즘 항상 나오는 말씀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신 능력 그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안성 내리 가거든요 전도 캠프를 한다고 가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왠지 이게 어색하고 어 어떻게 시작할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뭐라고 할까 항상 고민이 돼요 첫 번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게 돼요 어떻게 할까 이게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 힘으로 사람으로서 목사라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시작이 틀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려고 하니까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냥 대화만 해도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태와 그리고 이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게 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아하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그 열쇠를 넣고 돌려고 하면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마음이 아니어도 입술을 열고 입을 열고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처음 딱 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먼저 먼저 전도자가 살더라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 나가지만 근데 먼저 전도자가 살아요 먼저 전도자가 힘을 얻고 확신이 생기고 주일 메시지처럼 기대와 설레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실은 체험하려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순복음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제가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을 되게 방언 중심으로 얘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고 방언하지 않으면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방언을 배웠거든요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번 속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람을 방에다가 갖아놓고 몇 명의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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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얘기해 그럼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성령 충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언 오케이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자 2장에 보면 분명히 그 방언이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열다섯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럼 나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면 응답이 올 때 그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응답을 원하세요 되게 그게 참 근데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모르겠어요 뭐 방언을 알아들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러시아어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리고 나도 알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추만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 그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국계 3장 18절 말씀 이사야 7절 14절 말씀 그 예언의 여자의 후손 이마누엘 그렇죠 그 어린 양 피제사 그렇죠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그 흐름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께서 직접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쵸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수님의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낳는 오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실제로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정말 말씀대로 현장에 나갈 때 보입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장소가 보이고 사도행정은 그거잖아요 사람 집 장소 다락방 팀사역 미션엄 지교회 전문교회 그렇게 생겼잖아요 다섯 가지 기초 보입니다 그게 요즘 말씀 나오는 게 플랫폼입니다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 플랫폼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네리에 처음에 갈 때 항상 그 욕심이 있잖아요 아 빨리 만났으면 빨리 만났으면 빨리 만났으면 근데 솔직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한 명은 정신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은 장애가 있어요 한 명은 안성적이고 한 명은 내리적이에요 근데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쵸 아니다 아니겠다 분명히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원하니까 지식이 좀 있는 사람 좀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계속 현장 갔죠 하나님 언제 보셔주실 거예요 언제 애들이 많죠 거기는 맨날 티시게 만나고 맨날 얘기하고 하나님 누구입니까 도대체 근데 어느 날 탁판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붙여주셨는데 뭘 또 원해 안 보이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니까 떼 있으니까 그게 내 문제죠 성령 인도 성령 추만 성령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근데 내 맘대로 움직이니까 내 맘대로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운업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했으면 믿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추만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어야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방해가 됩니다 믿는다는 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걱정 고민 의심 절대 너 절대 금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근데 나는 믿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성취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그리스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이 복음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야만이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기도하고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까?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 보고 나가서 가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을 되리라 하셨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내줄게 안 하셨잖아요 가서 제자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도로 체험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받고 전달하는 거 받고 전달하는 거 받고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다면 분명히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여기 나오는 이유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영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나옵니다 틀리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현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모르는 힘을 얻는 이 시간 세상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다 다